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새해 첫날 오후 3시 54분 달 상공 117km 지점에서 찍은 지구 사진과 달 표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사진 외에도 지난해 12월 17일 궤도 진입 기동 이후 12월 24일과 28일, 31일, 1월 1일에 촬영한 사진들을 차례로 공개했으며 달 표면과 지구의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공개 영상은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다누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탐색과 달 표면의 주요 지역을 정밀 관측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많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